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! 뱃을 한 사람 없어. 위아더퓨처랑... 호두 빗알죠? 아, 근데 강혜포치는 빗 자체가 없어. 돈 빗도 없고.. 머리에 내리지요 레트로4 레트로4요? 4야 4 레트로4 저 이승찬 아마추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이거 아마추어 사랑이란 너 그러면 유튜브를 좀 불러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처음 보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누구? 그게 안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? 그게 노래 아니었죠? 그럼 원더걸스 어? 꼭 괜찮죠 I'm so hot 초등학교 때 암수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수행이는 노래 바꿀까요? 팬 반응 좋아서 써놓긴 했어 아 제 의사 없이 그냥 썼어요? 일단 써놨어 일단 괜찮은 사람들은 써놨고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 네 골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 오케이 그런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 레트로 또 해요? 네 다음주에 하는 아 그러면 여기 고르는 게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인가요? 예스 저 이미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 그래 제가 엄청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의 OST 저 어렸을 때 듣는데 포인트는 여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떼창 가능해야 돼요 아 떼창 가능해야 돼요? 그랬으면 좋겠다 아 이거 떼창 가능할걸요? 어 같이 부르는 게 떼창이 되는데 진짜 가능한거였어요 상승자들 상승자들 제가 상승자들도 많이 썼거든요 와 대박 와 역시 왕자 나 왕자 그럼요? 근데 박수님 처음 들었잖아요 아 어때? 그렇죠 나도 처음 들었어 근데 왜 그걸 꺼치지? 가사를 붙여 가사를 붙여 그 음악 이 엘로우트야 그라모 찬통 누굴 보고 있는 거 아니지? 맞아요 누굴 보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거 대국 팀장 고기 누굴 보고 있는 거에 김지에만 이렇게 아 아 이름이 뭐예요? 어때요? 이름이 뭐예요? 김지현이 어때요? 해볼까요 한 번? 해보자 레트로 올해 마지막이에요 이게 올해는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이지 한 번 해볼까요? 해볼까? 아 근데 이름 부르기는 좋겠다 저 낙원이요 낙원? 우주가 아니라 한 번 했었어 김동주? 어 네 전 샘피언이 전 샘피언이라서 한 번 해볼까 오 몇 참 몇 참 몇 참 미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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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내주지 못하네 안 돼 안 돼 희가 슬퍼서 안 돼 레트로? 프라이스는 초등학생인데 어때요? 그냥 정의 같네요 초등학생들은 프라이스에 막 사랑을 했다 어 맞아요 그럼 안돼요? 어 당연하죠 그걸로 할게요 일단 사랑을 했다 아니 왜 아니 너무 레트로가 아니잖아 아니 데이터로 제 옛날 노래는 이제 막 티아라 볼리폴리요? 네 맞아요 딱 그때 미스웨이 빅뱅 공방신기 미스트 아우 히스웨어에서 하고 싶어 아 저 준비형 생각했어? 안녕 뭐 먹을까요? 아 왜 추천 아름다운다고 그냥 태균이 혼자 너무 신세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비스트로 네 비스트로 그걸로 할게 자작 봤어 네 자작 자주 들었던 아니요 초밥들어 유튜브에 쳐봤어요 오 구독님 거는 촛불하나를 너무 사람들이 원해서 미치게 촛불하나니 해야지 해야지 원하면 해야지 지호님 편으로 써 훅불하나니 슈퍼라는 사람이 아주 슈퍼라는 안이라도 선수들 모든 선수들 부른가 나오고 뭐 노래 나오면 열심히 진짜 미친듯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고 그것보다는 선수들이 좋아하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저희 선수들도 되게 좋아하고 경기 할 때 눈과 힘이 나니까 많이 즐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 2천연대죠 2천연대? 네 근데 건희가 항상 잘 뽑았어 위아드 퓨처 러브 이즈 아주 잘 뽑아 기대하겠다 러브 이즈 러브 이즈 러브 이즈 뭐지? 브랜드뉴가 안 알아요 혹시? 신화의 브랜드뉴? 알지? 저 그거 많이 들었는데 오케이 브랜드뉴 이거 맞나? 스펠링 맞나 보기 스펠링 맞나 보기 하나 더 더 맞았어 진짜로 형 내가 제일 잘 나갔어 primeiro 모두들 우리도 분묵 할 거 없어 분묵 있어? 혹시 분묵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신 분? 분묵이요? 뭐지? 혹시 물총이나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? 물... 방문이 있는데 저 이거 할게요 아틸란틱스 아틸란틱스 뭐야 아틸란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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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스트 비스트? 아름다운 오케이 아아 아 아틸란틱스 오 뭐라고 뭐라고 아틸란틱스 아틸란틱스 인테리스트 추억장 오 좋아요 추억장 된거야? 추억장 한다니까 어? 아 왜컨대 아 왜컨대 형도 좋아하는 노래 없어? 아틸란틱스 기현이 형 이름이 뭐예요? 레트로? 네 에스존업이 라나나 평소 좋아하실 노래예요? 네 와이프한테 하고싶은 오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자석환이를 골라주세요 얘 안치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얘 요즘 꽃보다 아름다워 유찬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걸로 해 뭐라고요? 뭐라고? 제 잘못이 뭐라고요? 유찬 자 한말도 안했습니다 보아 넘버원도 괜찮네 지금 선수가 있어요 안해 아 가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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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가는 거야 안치관이야 나 뭐했어? 주얼리 아 오버리 아 오버리 아 오버리 아 최고네 더블에스 501 알아요? 알아요 유얼맨 이거 해줘요 이거 더블에스 501 유얼맨 유얼맨이랑 레게로랑 뭐가 더 좋아요? 유얼맨 유얼맨 좋다고요? 어 이건 장모 이름이 뭐예요 부터 지금 틀려 먹었네 유얼맨? 레츠고 저 티아라 롤리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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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도 한 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많이 와주세요 추천해주고 싶은 롤드로 같은 거 없으세요? 어차피 틀리진 않겠지만 나는 투애니언 뿌뿌뿌이 파이어 파이어 뭐 그런 거 이거 실향하면 그거 해줘 불안산화 줘 어 몰랐어 일단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케이조 뭐 있어? 미안 케이조가 제 차에서 노래 많이 불렀는데 잘 모르겠네 SS50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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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SS501 현재 현재 그때 했던 거 또 해도 될 거 같아 열정 열정 좋아요 세븐 시루즈가 바뀌었는데 아 다른 거? 그때 안 나왔어 태균이는 뭐 칼 태균 뭐 이런 노래 없어 와 태균이는 탁재윤이 가수인 걸 몰랐어 호치님 저거 배지코치 얘기를 해요 너무 봐 이거 너무 봐 이거 호치님 배시잖아요 호치님 배지코치 나가면 이렇게 그 노래 알어? 알죠 또 레트로야? 네 노래 노래 하나만 정해주세요 진짜 레트로 하나 골라주세요 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예 나 요즘 노래 밖에 안 들었어 예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예 아이서덩이 그거 돼요? estu 조언어디 라라라 했어요 와 백분야 방 한 20분 동안 생각하면 아 오 저 그럼 이거 할게요 투연이 봐 네가 제일 네가 했지 않아요? 아니요? 이거 어디서요? 레트로한 노래가 시스타 이런 느낌으로 아 시스타래요 시스타? 어 또꼬리 또꼬리 시스타가 놀랐어요 아 네 이걸로 할게요 시스타? 저 뭐..뭐로 정하고 있어요? 아 저 근데 아직 바꿀 수 있나요? 네 바꿀 수 있어요 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냥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생기셨어요? 그.. 슈퍼주니어 노래를 바꾸고 싶어요 아! 운전 타고 미나 어 괜찮다 괜찮죠? 네 괜찮죠 잘 바꾸고 싶어? 그만큼이라고 이 영수 뭐야? 영수 내지? 몽키베이트로 줘야지 영수 내지요 딱 파란 걸 했다 희연정수의 매트로 아 예아이 매트로 네 야 너 뭐야? 노래가 추격자입니다 추격자가 뭐야? 그.. 아.. 아.. 야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춤 많이 추던 노래가 들리고 왔네 야 홍건이 뭐야 노래? 뭔데 불러봐 노래 한 번 해? 어? 어? 뭔 노래야? 거니 뭐였어? 거니 또한? 원더블스 세상영원? 그.. 청석자들 OST 마리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 뭐해 노래? 비스트 아름다운 노래 노래 뭔데 이게 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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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인 건 나도 알겠어 노래 써 있으니까 이 노래가 뭐래? 뭐지? 이게 레트로인가? 얘한테 레트로지 레트로 나랑 똑같냐 30대 누가 아시라 어.. 30대 정말 한참이야 한참 영수 영수 매직 영수 매직 하하하